진행할 때도 시청자 게시판이 뜨거운데 헤어지면 더 뜨거워져 내 여자친구한테 찌떡대는 그 사람이 내 과 선배야 그 이 악물공 응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이거야 우리가 불편해 없어 나는 몇 번? 아 몇 번? 옛날 이야기 다 추억처럼 얘기할 수 있는? 난 한 번 어... 8년 전? 어... 나는 7년 전에 아마... 하하하하하하 돛지 개치면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 이제 그치 이래서 힘들었어 이거 일단 자주 봐서 불편하고 싸우면 더 불편하고 그리고 헤어지면 더 더 불편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만나면 더 더 더 불편해 그리고 뭐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교양 수업 듣고 싶은 거 이것도 맘대로 못 해 그냥 전화해서 야 오늘 뭐해 PC방 갈래? 이러면은 아 나 오늘 여자친구랑 있어 알았어 나중에 되면은 걔한테 연락도 안 해 사람들이 좀 다가올 때 여자친구나 남친구가 있으면 다른 성별인 사람들이 좀 다가오기를 꺼려하는 거지 이제 막 오해를 받을까봐 이것저것 연애 좀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많은데 그치 다 겹치는 사람이니까 뭐 싸웠던 일이나 이런 걸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답답하고 내 여자친구한테 찝적대는 그 사람이 내 과선배야 찝적대고 연락하는 사람이 과 모임 가면 옆자리 앉아있는 이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 과선배에서 뭘 할 수도 없어 진짜 막 대놓고 결혼하자 하는 거 아니잖아 진행할 때도 시청자 게시판이 뜨거운데 헤어지면 더 뜨거워져 헤어지면은 이제 슬슬 걔 얘기 안 공부할 수 있잖아 그냥 듣기도 싫을 수도 있잖아 뭐 하면 아 걔가 뭐 어째더라 걔는 뭐 새로 누굴 만났네 친해진 몇 명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이 깨져버리니까 절대로 그 완전체로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걔네는 괜찮다 그래 괜찮다 걔네는 신경 안 나 나 진짜 괜찮아 그 이악물공 긴충은 긴충은 이거야 우리가 불편해 이씨 그리고 졸업해도 이게 진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니까 내 생각에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지 죽을 때까지 진짜 얘기할 걸 매일 봄 단 초반 한 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좀 많고 같은 과나 아니면 뭐 같이 준비하는 게 비슷하면은 서로 이해해주는 게 좀 좋긴 하더라 뭐 연기 봐주고 어 그거 좀 별로다 아니면은 뭐 그거 좀 괜찮다 이렇게 서로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내 단점이나 내 장점을 더 아는 사람한테 듣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그게 훨씬 더 좋아 보이죠 고학년 때는 어차피 내가 누구를 사귀던지 몰라 아 맞아 고학년 CC가 되면은 서로 막 학점이나 뭐 스펙 관리 이런 걸 해주니까 예비군 가면은 이제 누구한테 부탁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카피 얘기도 해주고 뭐 녹음도 해주고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니까 아 그건 좀 부섭더라 같이 새벽에 공부하다가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가로등 불빛 받으면서 손잡고 딱 걸어가면은 벚꽃 막 휘날리고 부파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해가지고 막 잠들었으면 이렇게 막 과정 같은 거 벗어서 이렇게 벗어주고 약간 그런 감성이 있어 우리 또 학교가 시골이다 보니까 또 별.. 별빛 내리고 마일을? 별똥별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같이 산책하는 비밀연애 약간 그 학교 안에서 스릴감 아무도 안 궁금했는데 자기들끼리 그치 자기들끼리 혼자만의 지들 둘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하는데 나는 바로 들켜가지고 한번 올해 이걸 숨겨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냥 로망 아닌 로망이지 뭐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잔디 엄청 많잖아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서브웨이 같은 거 먹고 옆에 또 별다리 축구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같이 경기하는 거 이렇게 여자친구들이 봐주고 막 음료수 사다 주고 이런 거 하면은 경기는 졌지만 내가 이겼다 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좀 부럽더라고 그리고 괜히 패스하고 슈트하게 되잖아 아 괜히 오버하고 막 그래서 막 헛다리 한 번 더 짚고 약간 이러잖아 그럼 열심히 뛰어먹고 뛰어오면 뭐해? 우리는 열심히 뛰어도 우리끼리 짜장면 먹으라는데? 쟤들은 막 어 수고했어 이러고 있고 아 그러면 그건 이긴 게 아니야 졌지 미래에 고민을 하면 안 돼 지금 미래에 어? 후회하는 것보다 후회할 수도 있지만 어 일단 우면 하는 거야 화이팅! 어 나는 물론 안 한다는 주이긴 한데 그게 다 나중 가면 헤어져도 술안주가 되는 거야 해보고 안 겪어보면 사람은 모르더라 아 이거 살짝 그 주식 일단 사봐 이런 느낌 우리는 졸업해서 못 하거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 그리고 이게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어쨌든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그러니까 CC 꼭 해 CC 로망 참 좋은데 CC는 3학년부터 영혼 좀 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진짜 도서관에 연하러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가지고 아 그치 나는 가끔 이제 시험 기간에 심심하면 이제 뭐 앞에 남자분이 이렇게 어디 자리 비었어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막 껌 같은 거 놔둬 그러면 와가지고 또 놀라면서 자기들끼리 보는 거 막 쑥턱턱 거리면서 누가 줬지? 만약에 아는 사이라면 아니 아까 어떤 사람이 없어서 죽어가던데? 이런 거 한마디만 해주면 걔는 그냥 그냥 공부 못 해 그 시험 기간 중간고사 하나 망친 거야 끝나 그냥 아니 아까 아디다스 레깅스 신은 사람인 것 같은데? 하면 그냥 그 도서관에 아디다스 지나갈 때마다 걔 눈 다 돌아가서 공부 그냥 절대 못 하기 때문에 그치 그냥 걔는 가볍게 밟고 올라가는 거야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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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